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대책도 내놨는데 국회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저출생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라며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겠다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임기 안에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250만 원으로 지금보다 100만 원 더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3살부터 5살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1%대의 이자율로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고 예산 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 등 일부 대책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과거 저출생 대책들을 백화점식 대응이라고 비판한 데 비해 이번 대책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해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지 계속 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